자 이미지 볼게요. a가 0보다 큰 상수 a에 대해서 함수 fx가 지금 이렇게 나와있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일단은 인수분해 할 수 있으니까 fx를 조금 다시 써보면 얘가 절대값에 x-3, x-3, x-a 이렇게까지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이게 힌트예요. 뭐냐면 오직 한 개의 x값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큰 힌트인데 왜 이게 굉장히 큰 힌트냐면 일단 fx가 그늘 3이랑 마이너스 3을 갖는 것은 확실합니다. 마이너스 3이랑 3을 갖는 것은 확실해요. 마이너스 a를 갖는데 a가 양수다 보니까 여기를 0이라고 치면 마이너스 a가 여기 있거나 또는 여기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a라고 한다면 어떻게 지나갈 거냐면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쵸? 그럼 문제는 뭐냐면 얘를 절대값 씌워서 꺾여 올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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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길 거예요. 그쵸? 이걸 파란 색깔로 다시 표시해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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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겠죠. 그쵸? 그럼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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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총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한 개의 x값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을 수가... 한 개 값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으라고 했는데 총 세 개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집니다.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a가 여기든 여기든 이런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뭐밖에 안 되냐? 뭐밖에 안 되냐면 a값이 3이 되면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죠. 그쵸?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이랑 그 다음에 3인데 여기서 중근을 가지니까 얘가 이렇게 튕기게 될 거예요. 그쵸? 이렇게 튕기면 뭐가 되냐? 얘를 절대값을 씌우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치? 그러면 여기는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해지고요. 여기가 미분이 불가능해지죠. 그쵸? 첨점이라서. 그래서 한 개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해집니다.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a값이 얼마였다? 3이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걸 구해서 극대값을 찾으라고 했는데 극대값 구하는, 좀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있으면 얘는 지금 중근을 갖고 얘는 끈을 하나밖에 안 갖죠. 그쵸? 그럼 이 극대값을 가지는 이 좌표는 여기가 2대 1이라는 비율을 갖게 됩니다. 그쵸? 이거는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반드시 계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다. 이걸 모르면 여기서 또 계산 한참 하실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걸 알면 좀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대 1인데 여기가 지금 길이가 6이잖아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니까. 그럼 여기 길이는 4대 2가 돼야 될 겁니다. 그쵸? 2대 1이니까 4대 2가 돼야 될 거예요.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4만큼 갔으니까 여기 좌표가 얼마다?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x에다 1을 집어넣어 보면 절대값에 마이너스 2에 4의 제곱이니까 16.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답은 32가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할게요.